자, 벽에 머리네. 아 요즘 뭐 못하는 게 없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하냐? 줄.. 됐네. 아니 저 뭐 말이 통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진짜 콕콕 습네. 자, 출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너무.. 아니 저 근데 연어 어딘지 저도 몰랐어요. 아니 저는 왜 저렇게 항상 동굴을 탐험을 하고.. 보자. 왜 저게 왜 앉는 걸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아빠 찾아봐라. 소리 났다. 오빠 찾아봐라. 오오오. 소리 나는 쪽. 와 저 눈 모양 봐요. 아빠 어딨지? 오빠 어딨지? 자, 하영아. 하영아 아빠 여깄네. 더 헷갈려 더 헷갈려. 너무 힌트가 없으면 못 찾을까봐. 아아! 오오오! 아아! 저기 있었어요. 찾았나? 오오오오! 찾ıl 나!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때 오빠가 오빠가 소리를 내서. 아아오오오! 걸리기 직전에. 또 소리 나는 쪽으로 찾아가는 게 신기해. 이쪽인데. 어디서 가? 어? 오빠, 거실에 있어. 분명히 여기서는 아는데. 오빠가 없네. 하영아, 오빠 거실에 있는데. 어? 없었어요. 거실에 없는데. 아, 귀여워. 여기 없네. 여기. 진짜? 놀랐어, 놀랐어. 아, 거기 있었구나. 하영아, 오빠야. 진짜 꼭꼭 숨었네. 하영이 오빠 찾았네? 아빠 못 찾았어? 응. 하영아. 하영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